반갑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지양입니다. 이번 고등학교 2학년 여러분 겨울방학 동안에 생명과학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 아마도 생명과학을 공부하다 보면 아직까지 생명과학 과목 안에 1단원부터 몇 단원까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단원이 좀 어려운지 그런 정보력이 많이 있는 건 아닐 거다 보니까 선생님이 앞에서 이런 단원들에 대한 이야기, 생명과학은 어떤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이 부분 공부할 때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꽤 걸릴 수 있으니까 스케줄을 잡았던 것이 있다면 좀 더 빡빡하게 타이트하게 잡는 부분도 있어야 되겠고 또 한편으로는 이 부문, 이 단원만큼은 반드시 어느 정도 문제까지는 좀 풀어야 되라고 하는 선생님이 생명과학에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어떤 어떤 단원은 좀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되는지 선생님이 미리 알려주고 선생님이 겨울방학에 대한 학습법을 하나하나씩 또 풀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먼저 생명과학 1이라고 하는 단원에는요. 총 5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5단원인데요. 소위 말해서 여러분 4단원이 바로 유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바로 앞에 있는 단원, 3단원, 항상성과 몸의 조절이라고 얘기하는 이 단원의 생물이라고 생각하면 다들 생각할 법한 신경이나 호르몬 또는 방어라고 얘기하는 소위 말해서 외워야 되는 내용들이 3단원에 정말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요. 학교에서 중간고사라고 하는 부분을 만약 1년 전체로 시험을 잡는 학교가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1단원하고 2단원은 당연히 1, 2단원 합쳐서 1학기의 중간고사 정도로 배열이 된다던가 아니면 또 뒤에 항상성과 몸의 조절은 1학기의 기말고사 결국은 1단원과 2단원, 3단원까지 해서 1학기를 배우고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이 지나고 난 다음에 유전이라고 하는 부분부터 유전이 상당히 꽤 난이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의 부분, 일부 잘라서 중간고사 시험을 치르고요. 또 유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마지막 단원까지 기말고사라고 해서 유전에 관련된 내용부터 5단원까지 이렇게 1년 전체를 공부하는 그런 학생의 학교에서는 이렇게 중간에 1, 2, 3단원 그리고 4, 5단원 이렇게 잘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만약 선생님 저희 학교는요. 과학 중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선생님이 과학에 대한 부분을 좀 어렵게 수업을 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보통은 1, 2, 3단원이라고 얘기한 이 부분까지를 중간고사 1학기 안에 모든 걸 다 끝내신다면 1, 2, 3단원까지를 중간고사 그리고 3단원 어느 정도 방어 파트라던가 아니면 1, 2, 3단원 끝까지를 중간고사라고 얘기했다면 4, 5단원 합쳐가지고 기말고사라고 얘기하는 형태로 시험 문제로 나오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반대로 얘기를 선생님이 얘기를 한다면 하나하나 1년 전체로 학교에서 시험을 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도 공부할 시간이 꽤 길고 학교 선생님도 전체적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1년 내내 시험을 치른다라고 얘기한다면 생각보다 문제 난이도는 높아질 수 있어요. 근데 한 학기 안에서 한 학기 안에서 1학기 안에서 1학기 안에서 모두를 시험친다라고 얘기한다면 생각보다 유전이라고 한다던가 또는 항상성과 몸의 조절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킬러 파트 문제 최고 난이도까지는 힘들고 적절한 난이도에서 문제가 출제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학기 안에 다 끝난다고 너무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그 안에 들어있는 선생님이 적절하게 매번마다 매번마다 선생님이 각각의 내신 대비 강좌도 펼쳐낼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강좌를 통해서 마무리 잘 해주시면 돼요. 자 뒤쪽에 1단원 단원에 대한 소개를 좀 잠깐 얘기해 보면요. 1단원은 많은 학생들은 생명과학의 1단원 수업 듣고 싫다는 애들은 없습니다. 정말 재밌거든요. 잠깐의 내용을 보면 이 안에 여러분 대표적으로 세포를 발견하신 로버트 훅이라고 하는 과학자와 그 다음에 옆에 여러분들 보이나요? 왓슨과 크릭입니다. 왓슨과 크릭이라고 얘기해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크릭 그리고 왓슨이라고 얘기하는 이 과학자에 의해서 DNA의 이중나선 구조가 밝혀졌는데요. 심지어 여러분 이때가 1953년이에요. 생각보다 얼마 안 됐죠. 심지어 여러분 여기 남아있는 왓슨이라고 하는 과학자는 살아계십니다. 지금 살아계셔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뒷받침되어 있는 과학사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생명과학의 1단원이다 보니까 1단원으로 공부할 때는 생명과학이 너무너무 재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1단원이 너무 재밌는 반면 여러분 1단원에서 너무나도 시간 오래 끌면 안 됩니다. 1단원은 재밌지만 빨리빨리 빨리 스피드하게 자 단원의 진도를 빨리빨리 나가주셔야 되고요. 자 2단원으로 들어가면 2단원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물질대사 어떻게 해서 우리가 먹고 그리고 에너지를 내는지를 배우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이 내부에 소요면은 해부학적인 것들이 있지. 해부학적으로 위나 그 다음에 또 심장이나 또는 간이나 소장 이런 우리의 기관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부분도 사람 몸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던 학생들이라면 너무 재밌는 단원이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단원하고 2단원이 흘러갔을 때 학생들은 생명과학에서 어려워하는 부분은 잘 없어요. 자 드디어 이제 3단원을 만나게 되는데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겨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아무리 꼼꼼하게 공부하는 학생이라고 할지라도 1, 2단원을 공부할 때는요. 꼼꼼하긴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건 스피드하게 넘어가 주셔야 돼요. 1단원하고 2단원은 그렇게 비중이 아주 높은 것 그리고 또 아주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쭉 천천히 천천히 진행하다 보면 사실상 가장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연습해야 되는 문제도 많이 풀어야 되는 3단원부터 좀 허겁지겁 쫓기듯이 공부하기 마련이니까 여러분들 중에 지금 1단원하고 2단원하고 재밌다고 천천히 가고 있다면 빨리 들어야 돼. 빨리 공부해야 돼. 알았지? 자 이제 3단원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자 3단원의 내용 중에서는 첫 번째 흥분의 전도와 전달 기본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흥분 선생님 여기 좀 되게 간지러운 것 같아. 이런 감각이 어떻게 해서 우리 몸으로 이와 같이 감각이 이동하게 되느냐 흥분이 이동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걸 개념적인 측면에서 만나고 이 개념적인 측면에서는 여러분들 충분히 다들 잘 이해를 합니다. 흥분의 전도는요. 난이도가 1부터 10까지가 있으면 자 내신 시험에서는 1부터 6 정도까지의 시험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난이도가 7부터 10까지 올라가는 흥분의 전도 속도 계산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뒤쪽에 보이는 이 계산하는 문제 이 계산하는 문제에서 변별력이 주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학기에 있는 1학기에 우리 중간고사라고 합시다. 1학기 중간고사에 들어가는 들어갈 법한 킬러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흥분의 전도라고 하는 부분은 재밌는 부분까지만 공부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적절하게 2등급, 3등급까지의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 어려운 부분, 자 소위 말해서 문제 풀어내는 것까지 끝까지 꼭 눌러 담았을 때 여러분 1등급은요. 하기 싫어하는 부분, 힘든 부분도 참고 그리고 시간을 투자해 가면서 이렇게 얼마나 많은 문제를 풀었느냐에 따라서 1등급이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주어진, 선생님이 교재 안에 주어져 있는 이와 같은 문제 적어도 지금 이 문제의 11번 문제, 그 당시의 12번 문제인데요. 11번이나 12번 문제 정도까지를 풀어낸다라고 한다면 학교 시험에서 진행하는 난이도고 높은 문제들까지도 웬만해서 풀어낼 수 있다. 그럴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정도까지는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근육. 역시나 근육은 개념을 배울 때는 선생님이 해부학적으로 자, 근육은 이렇게 생긴단 말이야. 여기 2두박근이고 3두박근이고 사실 2두박근, 3두박근 얘기는 하지만 우리 학교 시험에서는 이런 얘네들의 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자, 근육이 어떻게 해서 움직여지게 되고 수축했는지 그 내부 구조가 어떠한지 또한 마지막에는 계산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흥분의 전도란 근육은요. 개념을 공부하는 부분에서도 문제 나옵니다. 안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난이도가 1부터 6 정도 되는 부분 안에서 대부분의 내신 시험의 문제들이 구성이 되는데 난이도가 7부터 10까지 가는 이 부분의 문제들은 대부분 흥분의 전도와 근육은 계산하는 문제가 될 거라서 선생님 교재 안에 들어있는 적어도 자, 선생님의 개념책 안에 들어있는 문제 자,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 문제인데요. 계산하는 부분의 방식 또는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와 같은 정도의 난이도 7, 8, 9 정도까지를 공부해 두면 학교 시험에서 진행하는 변별력 있는 문제도 맞출 수 있는 실력자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저는 첫 번째 단계는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1, 2단원을 빠르게 진행하고 3단원에서 흥분의 전도, 근육까지를 완성한다. 어마어마한 학생입니다. 흥분의 전도란 근육에서 다들 이 고비에서 툭 하고 떨어지거든요. 흥분의 전도란 근육 문제를 선생님이 지금 이미 개념 완성으로 다 올려놨거든요. 그 개념 완성 올려놓은 거 안에서 흥분의 전도란 근육 문제까지를 진짜 꾹꾹 눌러다면서 공부했다. 진짜 대단한 아이입니다. 대단한 녀석이에요. 웬만하면 인터넷 강의로 그 정도까지 집중력을 발휘해서 꼼꼼하게 하기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목표를 여러분들은 그때그때마다 흥분의 전도란 근육까지를 다 완성한다. 첫 번째 목표. 이 첫 번째 목표를 1월 안에 달성한다라고 한다면 진짜 대단한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1월 안에 이렇게 근육까지를 완성한다. 목표감을 잡고 달려주시면 좋고요. 자, 또 두 번째. 이제 그 다음으로 들어가면 이제부터 펼쳐지는 이 3단원은 색깔이 되게 다양해요. 흥분의 전도란 근육처럼 문제를 풀어야 되는 단원이 있는가 하면 이제부터 펼쳐지는 신경계, 호르몬, 방어는 잘 외우는 겁니다. 그런데 잘 외우는 거를 선생님은 그냥 단순히 외우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씩 외우는 방법도 제시하고 예를 들어서 위치, 연수, 그다음에 뇌교, 중간뇌. 이걸 어떻게 외우냐면 연회, 중, 이런 장난스러운 방식이긴 한데 이런 형태라든가 아니면 그 안에 스토리를 입혀주면서 얘들아, 내가 얘들아 있잖아. 선생님이 옛날에 너무 추워가지고 옷을 벗어달라고 했더니 뭐 이런 식으로 추우면 교감신경이 작동한다 라고 얘기하는 이런 스토리들이 입혀지면서 신경계, 호르몬, 방어라고 하는 부분을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흥분의 전도란 근육 흥분의 전도란 근육 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툭하고 힘들어졌다면 얘들아 신경계부터 진짜 재밌거든 엄청 재밌단 말이야. 그러니까 흥분의 전도란 근육까지를 진짜 고비를 잘 넘기기. 자, 그들이 이어지는 신경계, 호르몬, 방어라고 하는 부분은요. 수업을 잘 듣고 그 다음에 또 개념의 스토리를 확인하고 꼼꼼하게 필기하고 이러면 생명과학에서 여러분들은 의미 있게 아주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게 신경계였고 그 다음에 또 호르몬 자, 호르몬이 각각 어디에서 분비가 되는지 그리고 호르몬은 어떤 식으로 조절하는지에 대해서 배웁니다. 혈당을 조절한다 그러는데 이자에서 인슐린이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우리 몸을 조절하는지 사실 우리도 어느 정도 일반 상식적으로 궁금했던 부분이거든요. 신경계나 호르몬이나 방어를 배워두면 특히 요즘처럼 코로나의 시대에 어떻게 해서 우리 몸 안에 염증 반응과 항체가 생성되어서 코로나라고 하는 항원을 죽이고 있는지 우리 몸에 대해서 알게 되는 사실이라서 생각보다 의미 있는 시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결국은 잘라보면 1월 안에 1단원, 2단원을 빠르게 공부하면서 3단원의 흥분의 전도랑 근육을 천천히 꾹꾹 눌러 담아가면서 공부를 하느냐 이게 일단 1월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월에는 신경계나 호르몬이나 방어라고 하는 이 재미있는 부분을 천천히 천천히 공부하지 마시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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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면서 내용을 들어가면서 우리 충분히 진도 나갈 수 있을 거니까 신경계 호르몬 방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생명과학 안에서 어디까지를 끝내는 거 3단원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끝내는 게 2월 전체 안의 목표였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아, 선생님 무슨 소리예요? 저는 생명과학 전체 한 바퀴 그 1, 2, 3, 4, 5단원까지 다 하려고 그랬는데요. 아, 그래요? 맞아요. 그렇게 목표감 세운 친구들이 되게 많다는 걸 아는데 사람인지라 생각보다 흥분의 전도 근육에서 힘들어하고 신경계 호르몬 방어의 양이 많아서 버거워하는 경우도 있으니 1차적으로는 1단원, 2단원, 3단원까지만이라도 다 끝냈다라고 한다면 대단히 우수한 아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대단히 정말 할 수 없는 일을 정말 이 1, 2월 빡빡한 시간 안에 잘 해결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탄력을 받아서 쌤, 저 진짜 막판에 저 지금 3단원 빨리 끝냈고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 달리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유전 파트 중에서 유전이라고 얘기하는 부분 중에서 유전의 뒤로 가면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요. 세포주기, 사람의 유전, 사람의 유전병 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는 초반에 있는 적어도 3단원을 끝내고 유전이라고 얘기하는 걸 나중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한다 할지라도 눈앞에 보이는 유전자와 염색체 그리고 생식세포분열 또는 감수분열 또는 체세포분열이라고 얘기하는 분열과 관련된 이야기 이런 걸 세포주기와 세포분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세포주기와 세포분열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이렇게 너무나도 귀여운 문제들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간단한 문제들도 있지만 눈앞에 보이는 표가 들어가 있는 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포주기와 세포분열 오늘은 아직까지 1월이죠. 제가 지금 이런 영상을 마치고 저는 곧장 고등학교 2학년 강좌의 유전 파트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유전에 관련되어 있는 세포주기라고 얘기하는 부분 이 세포주기까지를 2월 안에 다 끝냈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유전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수능적으로 관점으로 유전 전체 문제의 절반이 세포주기, 세포분열의 문제예요. 수능에서는 6문제가 나오는데 3문제가 지금 방금 얘기했던 세포주기와 세포분열 문제에서 나오는데 결국 유전의 절반을 다 잡은 것과 다름없다라고 할 정도로 세포주기와 세포분열까지 마무리하는 것도 의미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뒤쪽에 있는 사람의 유전 그리고 사람의 유전병 난이도가 어려운 것 눈앞에 보이죠. 그리고 5단원에 해당되는 생태계와 상호작용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스케줄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번 1월 안에 1, 2단원 그리고 3단원의 흥분의 전도와 근육을 잘 마무리한다. 2월 안에 신경계 호르몬 방어 그리고 유전의 첫 시작이라고 얘기하는 부분 세포주기와 세포분열만큼은 끝낸다. 그럼 유전의 절반을 끝낸 것과 다름없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여러분 할 수 있는 우리가 적절하게 이룰 수 있는 목표로 수정해가면서 달려나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선생님은 매번마다 여러 가지 학습법적인 거 아니면 선생님의 다른 여러 가지 재밌는 일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서 퀘스트를 통해 얘기를 계속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고 있는 박지양이었습니다.